And now for my next number, return to the classic. 진짜 신기해. 표정보행 오게 다 심각하냐 해서 다들 이렇게 틀리면 두는다니. 사실 이게 공개될지 몰랐잖아요. 네 맞아요.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올블랙으로 입은 거 같아요. 신나기까지 다 까면 해. 대박이야. 저걸 수술 못하니 약간 아쉽다. 나 딱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. 원래 댄서분들도 더 나가야 되는 공간이 부족해서. 원형도 이렇게 마크해. 사실 이게 공개가 된 게 저희가 다 올블랙으로 입고 있어서 굉장히 맞춘 걸 이름표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공개를 용어로 찍은 거다.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. 사실 이거는 방송국에 보낼 때 이름표를 다 알고 보니까. 네 맞아요. 공개될지 저는 몰랐는데 사실. 솔직히 저는 다시 한 번 찍을 줄 알았어요. 저도 다시 한 번 찍을 줄 알았어요. 저도요. 왜냐하면 법을 지금 굉장히. 후리후리해요. 후리후리하죠. 이거 한 번 더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. 이게 아쉬워서. 시상식 때 한 번 더 했죠. 한 번 쓴 게 너무 아까웠던 거 같아요. 시상식에서 이만한 옷 입고 했던 기억이 나서. 왜 기억이 안 나지? 별로 한 번 더 했었어요 이거? 머리가 안 좋았어요. 안무 영상 그거 보내야 되는데. 알고 때 끝나고 바로 연습실 와서 찍었었잖아요.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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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볼까요? 이제 기억났어. 별로 안 보고 싶은데. 오 마이 갓. 아 이거 진짜 공개돼요 이거? 아 뭐야. 아 머리. 오우 야. 오우 나 머리가 좀 막. 아 뭐야. 아 예. 순화 형과 랭덩 동작을 하던데. 나 되게 힘들어 보는데. 아 진짜. 공개돼요? 순화 형한테 한 번도 입고 있었는데 이제. 이제 뭐. 이제 뭐. 이 옷 입고 하는 거. 귀엽냐? 이때 아육대 했을 때 뭐야. 아육대 옷이로. 아 근데 지금 현실이 낫다. 지영 현실이 낫다. 아 한 번 바뀌었지? 네. 네. 안 돌아서. 이것도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. 괜히 꼬라. 아랑이 있을까. 아니 그때 귀찮다고 옷 갈아입기 귀찮다고 했었어요. 맞아 맞아. 근데 왜 그랬을까. 근데 저희 성수쌤 나가시고 이제 슈화 형이 들어오고 이제 너무너무 팀이었죠. 아 여기 다 핑크. 아 맞아 맞아. 핑크 소년단이야 핑크 소년단. 이 영상이 보신 분들은 저를 중심으로 보시지 않았어요? 약간 좀 이상한데였죠?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